자, 오늘 반찬은 치킨이다! 자, 오늘 치킨이다! 맛있겠는데? 맛있게 먹어,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리 치킨이 왜 갑자기 당근으로 바뀌었지?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분명히 치킨으로 가져왔는데? 아니 분명히 치킨이 왔는데 방금! 에이, 상관! 너 뭐야? 아, 제가 도구를 하나 만들어서 실험 좀 해봤어요! 도대체 무슨 실험? 모든 음식을 당근으로 바꾸는 총! 아, 성공? 빨리 다시 돌려줘! 내 치킨 빨리 다시 돌려줘! 어, 돌리는 방법은 없는데? 야! 그럼 치킨은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저 총 치킨이라서 2만 원짜리란 말이야! 어, 빨리 돌려줘! 어,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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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사, 36개 주장당! 야, 거기서! 야, 주라이몬 거기서라! 야, 아저씨 잘 있어라! 쾅! 이 녀석, 내 치킨 빨리 돌려내지 못해! 내 치킨! 그 치킨 하나 2만 원짜리야! 아! 아유, 요로로도 많이 아쉬워하잖아! 아유, 내 치킨 어쩌면 좋지! 후! 아유, 총 다해서 6만 원인데! 아이고, 아이고! 내 교촌치킨! 아, 쥐라이몬 씨! 쥐라이몬 씨 누구예요, 쥐라이몬 씨! 아, 쥐라이몬이 이 안에 있는데 지금 도통 나오질 않아요. 아니? 그러면은 쥐라이몬 씨 제임되시는 분이세요? 아, 뭐 그렇다면 그럴 수 있죠. 아유, 그러면 그, 이거 편지 왔어요. 어디야? 아, 편지? 아유, 수고래잉! 아유, 수고하세요! 편지를 한번 읽어볼까? 경고문. 쥐라이몬이 몸은 내일이면 작동이 중지된다고 어휴! 여보! 뭐야 이게? 그러면 내일이면 작동이 중지된다는 건 죽는다는 뜻 아니에요, 여보? 그러면 쥐라이몬이 유통기한이 있었다는 건가? 아, 그런가 봐! 어휴, 이거 어쩌면 좋아? 어? 쥐라이몬이 내일이면은 죽어버린다는 거야! 분명, 이건! 어? 어? 아이고, 안타까워라. 어휴. 아이, 쥐라이몬 우리 집에 초대한다니까 빨리 와, 빨리! 아니, 아침에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뭔가 이상한데?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어휴, 쥐라이몬이. 어? 이제는, 어? 마지막일 것 같아서 그렇다고. 마, 마지막이? 뭔 소리야? 아무튼 초대해준다니까! 고맙게 들어갈게요. 그래, 빨리 들어가. 안녕하세요. 쥐라이몬을 위해서 우리 여보가 깜짝하고 차린 반찬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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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라몽이 많이 먹어. 자, 여기 위조에 앉아서 먹어. 우와. 뭐야, 이거 엄청 맛있는 것들밖에 없네. 그래, 맛있게 먹으렴. 근데, 아저씨 아줌만 안 드세요? 어, 우린 안 먹어, 안 먹어. 너가 보고만이, 먹는 것만 봐도 뿌듯하다고. 응. 여기에 막 이상한 것 다른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빨리 맛있게 먹어. 아... 뭐, 먹으라면 먹을 건데 이상한데 왜 이렇지, 왜 이렇게 잘해줄지? 아, 빨리 먹으러 먹어, 빨리. 맛있니? 쥐라이몽? 아, 쥐라이몽. 오늘 하루는 말이야, 어? 쥐라이몽이, 어? 원하는 게 있다면 우리가 다 들어줄게. 우리한테 다 말하래요. 응, 원하는 게 있으면 다 들어준다고요? 그래, 그래, 그래. 뭐지? 왜 이렇게 잘해주지? 아무래도 쥐라이몽이 어깨가 좀 뭉친 것 같은데, 어깨 좀 풀어줘야겠네요. 어, 어머. 어, 어머.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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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좀 시원하니? 아, 뭐야, 왜 이래? 아, 그러면은, 나는, 어, 다리를 풀어줘야겠네. 다리, 다리. 아, 뭐야. 아, 시원하고, 어후, 어후, 시원하고 좋은데 왜 이렇게 잘해줘요, 갑자기? 아유아, 쥐라이몽도 필요한 거 있나요? 우리가 다 들어줄게. 다 들어줄게. 어, 그래. 왜 이러는 거에요, 갑자기? 아유, 왜 이럴거에요? 아닛, 그게 뭐 피, 필요한 거야? 어, wah, 그래, 필요한거. 아, 사실, 제가 이번에 도구 하나 개발했는데, 어해어어어, 인체실험이 필요해요. 한 번만 도와주실 분? 아, 우리가 실험을 당해달라고? 어, 어... 그건 좀... 에이 어쩔 수 없나? 알겠어요 그럼 저 갈게요 아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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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어? 그럼 그 실험 제가 되어줄게 그래 가자고 가자고 그 기가 뭔진 몰라도 어? 어 빨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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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우리가 그 정도는 못해주겠어 바로 이웃집 우리 이웃집 사람끼리 어? 어? 진짜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아이 그럼 어 그래 오늘 마지막인데 뭐 어째요 한번 해줄게 마지막이라니 뭔 소리야? 어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 기계 안으로 들어가세요 어 아 뭐 내가 들어갈까? 어 그래 여보 먼저 해 그럼 그래 이것만으로도 네가 오늘 하루 행복할 수 있다면 아줌마는 괜찮아 어 뭐 뭐지 왜 이렇게 전해주지 어 진짜 위험한데 괜찮아요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아이 괜찮을거야 어 어 그래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 있어요 자 기계를 가동시킵니다 자 이 기계는 체형을 바꾸는 기계에요 어 체형을 어 네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입력 자 시스템 바이 하고 자 시스템 바이 하고 자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 이게 무슨 실험이야 이거 다시 원래대로 돌릴 수 있지 원래대로요 글쎄요 랜덤인데 랭 어 어 어 어 어 뭐지 굉장히 어 다리는 얇고 어 어깨는 넓고 어 아주 멋있는 아이돌 체형이 되셨네 어 어 여보 빨리 집에 가자 어 어 아 그래도 오늘 쥐라이몬 마지막이니까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여보? 아유 괜찮아 안보인다 쥐라이몬 그러면 잘 있으라고 쥐라이몬 쥐라이몬 왜? 쥐라이몬 이..이거 내가 엄청 왔으면 리틀톡깽인데 이걸 빌려줄테니까 하루떡을 마구 써 웬일이야? 이걸 왜 빌려줘 나한테? 마구 써 미쳐라 나 정말 미쳐라 왜 그러면서 빌려주는거지 아무튼 뭐 빌려준다니까 잘 쓸게 응 그러면은 내가 토깽이를 한번 시험해보고 싶은게 있었거든 가만히 있어 뚱땅 뚱땅 콩콩콩콩 나와라 토깽이 진짜 실물 요리하치로와봐 아 뭔데 내가 한번 옛날부터 토깽이가 인간이 되면 어떨까 궁금했는데 인간이 되니까 이렇게 나오네 아 우리 토깽이로 이런 이상한 아저씨를 만들었다고? 아니야 토깽이가 인간이었으면 이럴거였어 어 그렇구나 음 난 괜찮아 어 난 괜찮아 으아 괜찮아 어 어 어 오늘따라 이상하네 왜 이렇게 다들 잘해주지 어 저 토끼기씨 요루루가 왜 저러는지 아세요? 어 아뇨 으악 어이구 어이구 어 벌써 밤 11시야 여보 하모 이 와 사과 일이면 한시간 뒤면 이제 몸이 소멸돼서 고장난 기계가 돼버리겠지 어이구 진짜 진짜로 이 녀석이 진짜 어? 음 사고를 많이 치긴 했지만 어? 정말 재밌는 아이였는데 말이야 어 그니까 어휴 쥬라이몽 잘가 어휴 안되겠어 내가 쥬라이몽 갖다 찾아가서 작별 인사를 해야겠어 fel vow 마음 단단히 웃고 조심히 갔다와요 흠흠 쥬라이몽 쥬라이몽 어휴 어? 너는 오늘이 지나면 나한테 다시는 못 보겠지 흨 Aí 하는 나라에서 부자고! 왜 그래?! 뭐야? 저 아저씨? 술 많이 드셨나? 아 여보나 이제 출근하고 올게 아휴 조심히 갔다와요 아요.. 아 근데 그나저나 주라이몽이 이제 골동품이 되었겠지 지금쯤이면 말이야 어? 주라이몽이 주라이몽이 죽었어! 그래도 파란색이 됐어 여보 그런거였어? 초록색이 됐다고 죽어버렸어 주라이몽이 말을 안 놔 왜이래? 여보 왜그래요? 죽은 기기가 말을 하고 있어 아이 죽긴 누가 죽었다 그래 누구세요? 누가 죽어? 거짓말치지만 색깔이 다르잖아 내가 누구게? 내가 누구게? 당겨가지고 맞잖아 왜그러지? 원래 오늘이면 죽어야 되는데 아이 죽긴 누가 죽어 아니야 내가 분명히 편지를 봤는데 니가 오늘 말이야 오늘 그 기계의 부품이 수명에 다다라서 오늘이면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했단 말이야 응 아이 누가 맘대로 남의 편지를 훔쳐보래요 아이 그리고 그거는 나는 기계여서 1년에 한번씩 몸을 바꿔줘야 된다고요 1년에 한번씩 몸을 바꿔줘야 된다고? 네 그리고 그거는 수리 맡겨놔서 내일이면 다시 파란색으로 돌아올거에요 아 그럼 그럼 너는 언제까지 사는데 아 저요? 아 저는 살고싶을 때까지 살죠 살고싶을 때까지? 평생 살텐데 아마 평생? 응 그럼 우리 어제 그 개고생 아니 어 그 맛있더라구요 여보 몸 여보 몸 내 몸 응? 이거 괜찮은데? 야아아아 내 몸 돌려내 이 자식아 내 몸 돌려내 내 몸 돌려내 내 몸 돌려내 이게 내 몸 그랬던거였어 주래의 몸은 죽지않은거였다고 내 몸 돌려내 아아 왜이래요 빨리 출근해야 겠다